어린이 농촌체험 밀서리가 안동지역 유치원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친환경 유기농 밀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밀서리체험에는 밀베기와 밀밭 걷기, 국수꼬리와 찐빵 먹기, 밀사랑 엽서쓰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유치원생들은 또 내 땅 내 몸 지킴이를 주제로 바른 먹을거리를 위한 식생활 교육도 받았습니다. 카톨릭 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온해분회는 올해로 12번째 밀서리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